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29일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정킨 도너츠 공장 제보 영상 반죽에 기름때 실업통엔 까만 물질 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죠. 영상은 국회 황정노동위원회 강은미 위원이 확보해서 KBS에 제공한 거였고요. 공익제보자는 공장 세척과 소독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튀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에 약품을 타서 세척하는 것이 정킨 도너츠 내부 기준인데 제보자는 이 기준을 생산 라인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가 기름만 새것으로 교체해 설비를 계속 돌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보도 이후에 정킨 도너츠 측이 30일 곧바로 정킨 도너츠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가 사과문을 게재해요. 그리고 그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공장 내 폐쇄해로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주비로 떨어뜨리라고 시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직원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그러면서 제보자가 노조 간부라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후 언론 보도는 도넛 공장 비위생 실태가 아닌 제보자 신원에 초점을 맞춰줬고 오늘은 이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공익 제보자 신고를 공익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보도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민주노총의 자작극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서울경제 같은 경우가 민노총 지회장이 덩킨 반죽에 기름때 묻혔다. 비알코리아 제보 영상 수사 영상을 조작한 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직원 기름 고의로 넣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도 민노총이 덩킨 도넛츠 이물길 제보 영상을 조작했다. 조선일보도 정진도넛츠 기름때 반죽 영상은 자작극 이런 보도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셨을 텐데 일단 kbs가 제보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비알코리아의 조작설이 제기되고 또 그 이후에 사실 식약처에서 공장 점검을 하죠. 그 공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조작설에 휘말린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네 가지 패턴으로 보도가 아마 10월 5일까지 보도가 쭉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비알코리아 조작설 제기가 훨씬 더 많은 보도로 많은 양으로 보도되고 그렇게 거기에 무게를 두고 보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론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던킨도너츠 측이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언론이 그걸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걸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조의 조작설에 비중을 둔 언론사들은 사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과 확인 취재에 대한 소홀했거든요. 4층의 입장문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해당 직원이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에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이 보도와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비 위에 기름을 고의로 반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표현 역시 설비 위에 언제든지 반죽 위로 떨어질 수 있는 기름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몰래 섞었다가 아닌 이상 사실 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와 관련돼서 제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든 직원이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고의로 조작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소장이신 한 전문가는 언론이 비알코리아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고 민주 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자작 내용을 너무 많이 달았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그래서 사실 다른 현장 노동자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성킹도런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전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상황을 후속 취재하거나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소홀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식품의약안정처가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서 덩신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위생지도 점검 등을 했습니다. 취약처는 식품 이송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됐고 또 일부 식품 등 위생취급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그리고 식품안정관리 인증기준 평가 결과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이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물예방관리와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 추가로 확인돼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30일 지난달 취약처는 또 추가로 비알코리아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공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이 4개 공장에서도 위생관리 미흡이라는 상황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sbc그룹 차원에서 아무리 조작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식약처가 이틀간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사실 한쪽은 편든 보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서 공익신고자 말씀도 하셨지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해당 ccctv 영상을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반하는 사람을 또 공익신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적법한 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공익신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신분을 너무 노출시킨다든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언론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거나 아니면 보도하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사실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는 이게 지금 법률이 정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고 이건 굉장히 무거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보자는 다 공익신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침해 행위라는 게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기관에 제보를 하고 또 그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라고 보는 것은 그 어떤 성격의 내용을 신고했느냐. 그리고 어디다 신고했느냐 등등의 성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공익신고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제보자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 참 안 좋은 보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이슈를 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CNN 안티팬미니즘 보도라고 저희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CNN 방송이 집게 손 모양에 대해서 젊은 남성 사이에 팽배한 안티팬미니즘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지난 3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 왜 한국 기업은 손 제스처에 불안해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성신문 같은 경우가 CNN에 주목한 집게 손가락 한국의 안티팬미니즘 때문 등등으로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연합뉴스가 CNN 보도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CNN은 왜 한국의 기업들이 손 제스처에 불안해하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남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수년 동안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최근 극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거죠. CNN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안티팬미니즘 현상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얘기한 건데 연합뉴스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남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젠더 전쟁이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죠. 사실 CNN의 안티팬미니즘 현상 CNN 보도는 연합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언론에서도 번역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로 해석해서 지금 각색을 해서 외신을 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전국의 19세 이상의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양궁의 국가대표의 안산 선수 쇼커트 문제로 안티팬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젠더 문제 언론이 이런 문제 언론이 논란을 구축했다고 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명 중 8명이었는데 젠더 활동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자극적인 주장과 단어만을 보도하는 선정성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을 부각시키기에는 과잉 의제화 여혐이나 남혐 등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편향성 혐오를 논란으로 축소시키는 본질 회피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 거죠. 설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안티팬이 문제와 관련돼서 언론이 굉장히 잘못된 보도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지금 사실 청년 세대나 아니면 일부 세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바라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싱태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언론의 오역이나 번역 실수나 아니면 번역을 일부러 그렇게 왜곡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확인에 기반해서 오역의 문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고 또 모든 정보들이 또 여기저기서 다 곧바로 번역되기도 하고 제대로 원문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역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라고 언론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모든 언론 모든 보도에서 번역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딱히 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보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보도를 한다든지 본인들의 의도가 된 보도를 한다든지 오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보도들이 또 얼른 퍼져서 또 조회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바꿔야 될 부분이 많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혀진 상임위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청출 조사기관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지금 마련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를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